장기 야 진가하는 애는 찐찐 되어 보고 찐테라고 한 번 나왔을끼보다는 나왔다 아.. 갈매한 라는 순간 사랑의 여행 이제 그 야외 방송 한번 시작 어? 뭐야 위에? UFO 아니야? UFO? 야 섹시하다 이 정도면 슬램더 아니냐? 존나 섹시하다 아 배고픈데 밥부터 먹고 사는 게 낫겠지? 이제 얘들아 혼자 방송하는 게 좀 익숙해졌어 2일날 부를까 또? 어? 내랑 옷 사러 안 갈래? 2일날 어 역생 선물 사줄라 카는데 좀 골라도 신내로 온다 두드려받기 싫으면 어.. 아.. 아..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? 네? 담배 하나 빨아야지 아 담배 좋은 날 빨아야겠네 아 좋은 날 빨고 싶다 지금 아.. 역시 트레이너라고 알죠? 그 양반 생일인데 잠바 하나 살 거 있을까요? 어? 이쁘다 맞죠? 어.. 내가 입어볼래요 이거 하나 오 이쁘다 그냥 주시면 안 돼요? 하하하하하 어? 입으니까 좀 별론 거 같은데? 좀 찐 같지 않냐 찐? 근데 이건 역주가 입으면 좀 작지 않을까? 근데 사이즈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이건 왕자 거라고? 이건 내 거라는데? 이건 내가 산다 그러면? 사이즈 딱 맞네 역주 거네 예쁘다 돈보다는 원래 선물 주면 기분 더 좋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돈은 내 박성년한테 저 돈 줘봤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돈 나 아깝더라 문찬이다 차라봐요 어 창이 아.. 어디 가? 차가? 2만원 얘기해야 돼 아 나 치사 떡 갈라 그러는데 32만원이라 했나? 6만원 아 아니에요 티셔츠 서비스 있나? 어떤 쪽지 받았어요 누나? 문찬이 불법 동영상 살 수 있어? 하하하하하하하 니는 선물 안 줘도 되나? 난 줬다 어제 한 방 줬나? 어 그것도 줬고 어 좀 많이 줬을걸 어? 야 뭔데 저거? 인형이가? 살아있지? 야 귀 귀엽다 여우인 거 같은데? 오 온다 여우다 여우 야 화난 거 같은데? 나를 계속 쳐다보길래 이리 보니까 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데 해정 아우 쏘리 쏘 쏘리 쏘리 손님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여기는 따라온나? 따라온나? 딴 데 있다 따라온나? 우리 안 되는데? 오해전 오해전 어 그렇습니다 아 릴라 오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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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? 어 여기 여기 어 내가 갔다올게 어 어 어 어 어 내가 갔다올게 어 갔다옵니? 이거 너무 여자들이 먹는 거 같은데 아니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컵만 다른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먹는 거가? 야 못 먹는 걸 넣어줬겠나? 내 얼굴에 못 묻었어? 발됐다 뭐? 발됐어 녹은 녹은 밥 먹고 잠 올라가니까 발되네 막 치우시가 벌써 발됐다고? 근데 진짜 됐다 음 언제 풀릴라나 어이 진짜 왜 이렇게 둘레는 두껍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커요 나는 근데 좀 굽거든요 그냥 니는 이거잖아 현민이가 이거라면 니는 야 내가 네 안 하네 이만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데 야 애기네 애기네 아 이 새키 보세요 애님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 아 잠깐만 아 여기 양가 안 밀어 여자리 야 너 너라 너 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응 그때 올라왔거든 너라 너라 문자에 왔다! 문자에 릴러 왔다! 어서 주십니다. 근데 너무 지냈어요? 왜? 다리모 왜 잘리셨죠? 야 패딩이다! 죽인다! 어때요 여러분들? 괜찮은데? 야 니가 가우트로 살겠다. 아 얠팀 고맙습니다. 아직 깐 거 없어 여기? 검은색? 검은색 바지 그냥 무난한데. 검은색 바지 한번 입을게요. 아 근데 정말 패션이 개 쓰레기라 가지고. 이 패션에 봐라 이 패션은 내 공충 스톤 할렌드 상환이. 나는 개연치 맞잖아 문찬아. 흰색 바지. 형님 근데 얼굴 왜 그래요? 아 영준이가 그렸대. 아니요 그린 거 말고 형님. 흰색 한번 입고 오세요. 흰색? 이게 흰색? 이건 뭐예요 형님. 형한테 몇 살 잡혔는데요? 영준이 요새 어디가서 맞고 다니십니까? 지금 몇 살 잡힌 거 같은데. 아니 뭐 옷을 못 사고 그런 사람. 영준이는 옷을 잘 안 사니까. 그냥 경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. 그냥 옷을 잘 안 사요 그냥. 이 새끼는. 아 저 왜 앉아있냐고요? 아 죄송합니다. 티가 다르니까 좀 훨씬 나은 거 같은데. 키까지는 못 드리고. 아 형님 젖꼭이 사이즈 좀 중성한 겁니까? 형님 근데 동생들 중에 누가 왔어요? 손등수의 사람 누구 있습니까? 선물은 다 이제 좀 카카오페이를 많이 활용하더라고. 이렇게 돈 공들인 사람 없지요? 지금 현재 아마 공들인 사람 전실 없긴 하지. 사실 그렇지요. 승민이 리액션 하나 할게요. 승민이 리액션? 이게 쉽지는 않아. 나이 서른 다 돼가지고. 이제 서른이네 형님. 아 이제 진짜 서른이네. 빨리 빨리. 야. 야. 요리는 좋은 나쁘네 진짜. 아. 킬링파크야. 네? 킬링파크. 아 킬링파트. 킬링파크. 이 씨. 야 진강에는. 침침대 해보고. 침침대 해보고. 아 새끼보다 나왔다. 아. 문자 얼마나? 문자 핀 분 너무 감사합니다. 황랑해. 아 많이 좋아하네 그래도. 다행이다. 예쁜가봐. 맞지?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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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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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아.